300점이라고 하면 끌어치기 기술 중에 이런 테크닉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구박사 앱에도 수록하고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지금부터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 전에 미리 해설 영상을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앱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시면 당구박사라는 이름으로 앱이 몇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료 앱 5만원짜리인데 그거 사용하십시오 전자책에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만 있지만 당구박사의 유료 앱 그것도 같은 5만원이지만 그것을 사시면 다른 내용들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인데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는 4구 기본 또는 기초라는 곳에 있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죠 이거 터치하시고 7번 8번이 끌어치기입니다 7번 끌어치기 8번 끌어치기 계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번에 보면 물음표를 터치하면 메뉴가 있습니다 전구를 터치할 때마다 뭔가 다른 화면이 나오거든요 7 2라는 내용인데 끌어치기로 감아치기는 경우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중대에서 3쿠션을 칠 때 3쿠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테크닉으로 칠 수 있는 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알기 쉽게 3쿠션 배치를 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옆돌리기를 치자니 아주 얇게 쳐야 되죠 아주 얇게 치는데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얇은 두께를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회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주면 회전을 주고 얇게 치기가 쉽지 않죠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적게 준다 하더라도 얇게 친다는 것이 회전 주고 얇게 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맞았고요 회전 주고 얇게 얇은 두께를 잘 쳤지만 이렇게 짧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랬을 때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짧게 만들 수 있는데 6시 방향에 가까운 하단 당점 여기는 지금 5시 50분 3팁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두께는 8분의 1 정도 8분의 1이란 두께가 얇은 두께이기는 하지만 아주 얇은 두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만만한 얇은 두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5시 50분 3팁이라는 하단 당점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을 얇게 잘 치면 좀 과감하지 못했네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하단 당점에 의해서 끌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짧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너무 부드럽게 쳤던 것 같습니다 조금 5시 50분 3팁을 주고 빨간 공이 이만큼 움직였다는 것은 스치고 지나가듯 얇은 두께가 아니라 그냥 칠만한 얇은 두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은 이렇게 짧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당구대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얇게 맞아서 여기에 갔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끌려서 짧아지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옆돌리기 3쿠션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4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치이가 쉽지 않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6시 방향에 가까운 5시 50분 지금은 6시가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급격하게 휘어질수록 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6시 3팁의 하단 당첨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얇은 두께를 와 너무 짧아졌네 너무 얇게 쳤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마치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3쿠션으로 맞았는데 2쿠션으로 맞힐 수도 있고 이렇게 치는 것을 하단 당점을 이용한 끌어치기를 이용한 가마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당구박사의 앱에는 3쿠션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샘플을 넣어놨는데 4쿠션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 빠져있는 부분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전자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구글 메일 있죠 지메일 지메일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나 뭐 이런 다른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공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자책을 공유하면 일일이 메일로 보내드리지 않아도 원할 때 항상 새로운 상태에 최신의 전자책을 스스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구글 메일이 아닌 분들 지메일이 아닌 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해서 새 파일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미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수십 명이 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업데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는 업데이트된 파일을 일일이 보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구박사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자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입금을 한 다음에 주문하실 때 지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메일로 제가 만든 전자책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